사는게 좀 편해진거죠? 사는건 좀 편해졌어요 뭐 때문에 편해진거같애? 집단이랑 개인상담 하면서 어떤게 좋았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른사람들 얘기가 더 정확한거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하게 된거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음이 옛날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집단원들이 해주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다른사람들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사람들한테 제가 약간 파란님이랑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 근데 좀 그런게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예 관심도 없지않은거 같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마음에따라 그냥 할까? 하고싶다고 근데 지금은 살펴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따라 살고있다는거야? 네 고르러 하는거 같아요 그게 편하다는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고 네 아마 그런거 같아요 중요한 질을 자기가 하겠네 그렇지 보고싶은데 못봐도 되게 아쉽고 또 계속 안오는거 같아서 진짜 단물만 빨아보고 가는건가 아직 썩썩받은거 아직 빨아봐도 많이 남았지 좋아요 훨씬 가벼워 보여 무거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무거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무거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게 게리가 웃긴게 뭐냐면은 게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운거에요 맞지않고 오신걸 알면서도 해야된다는 뭔가 그게 있으면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걸 마무리했다는거죠? 지금도 노는중인거 같아요 근데 그것중에 하나가 개인상담이어서 되게 아쉽다 하하하하